네, 고온군요한 날씨에 오늘 하루 산불이 따라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부근에서는 주택가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보도의 이원정 기자입니다. 산타모니카 북서쪽 퍼시픽 펠리세이즈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노스 펠리세이즈 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 300여 명이 투입됐고 지금까지 40여 에커를 전소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를 향해 번지기 시작하면서 200여 가구의 강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아직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벨리 지역에서 발생한 새들리치 산불은 큰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83%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들리치 산불로 8,800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자세본가 전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